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송정혜 구호 역사 자체 내에서 풀을 한번 비볼까 합니다. 지금 풀이 저래가 커가지고 있는데 장면에 좀 덜어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래 풀이 크려놓기 전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나무를 풀을 한번 비보겠습니다. 9층에서는 좀 갈래를 좀 해당을 두겠습니다. 오늘은 이거를 내가 시동을 불고 한번 비보겠습니다. кол Id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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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